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 2017년은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이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생회와 청년의 수련회를 안전 중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저희에게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무지한 죄인이기에 주님을 잊고 홀로 살아보려 밟아동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보려다 좌절과 낙심에 빠져드는 과오를 봄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지한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돋보이는 사단의 영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7년도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총성의 자리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늘 영혼 간의 강관함으로 붙드시사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가 많은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극률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로와 극률하심과 소망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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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